지금 다시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우리 흰색 흰색이 누구였죠? 보라 흰색이 보라고 어... 검은색이 뱁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주황색 저 주황색 이름 뭐였죠? 킴 아 주황색 킴 킴보라뱁 우리 애들이야 먹자 일단 먹, 먹어 먹어 아 앗 앗 얘들아 이거 먹어 오오오 번개친다 어디갔지 우리 애들? 와서 먹어 빨리 배고프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굶어 죽진 않게 해줄게 엄마가 절로 가는 건데 근데 일로 가야 돼 원래 죽는 수들이냐고? 아마 그럴걸? 아... 뭐 안 죽일 수도 있나? 죽는 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쟤네가 내가 쟤네를 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돼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돼 어? 이건 뭐지? 일단 살았다 바로 다음 계절로 가는데? 약한 애는 물고 달려야겠다고? 그건 그래요 약한 애가 있을 거야 좀 이렇게 못 쫓아오면 돼 이게 물 수가 있거든? 이렇게 왼쪽 버튼 누르면 물을 수가 있어요 달리면은 좀 뒤쳐지는 애를 한번 찾아야 돼 약간 떨어지는 애가 있어 여기 아까 그 맵 같은데? 그쵸 아 여기 그냥 미션 목표가 아니고 맵 통과네 맵 통과 맵을 통과하는 거네 어 맵을 통과하는 거야 다음 맵이야 다음 맵 다음 맵 다음 맵 막 이렇게 하는 건가봐 그럼 다음 맵에서 다음 맵 찾아야겠네 세 마리 다 먹고 맘 편히 살자고? 아 저 새끼를 먹자구요? 너무 잔인하시네 어 여기까지 왔네 맵을 다 어 풀었네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 왼쪽에는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 미션이 있어 절로 가는 건가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건가봐 자 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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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좋아요 얘들아 얘들아 너무 느려 누가 제일 빠른지 봐야돼 아 쟤가 좀 느리네 저 흰색 보라가 좀 느리네 보라가 위험할 땐 보라를 물고 달려야겠네 다른 애 두 명은 약삭 빠르거든요 새끼들끼리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이 뭘 알아 봐봐 이번에 보라가 제일 먼저 왔네 뭐지 랜덤인가 그냥 새따 빨라 새따 빨라 야 물 좀 먹자 어 빠지면 안 돼 아 이거 빠지면 체력 떨어지는데 엄마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옷이 다 젖어버렸네 자살이 아니고 체력이 약간 빠져요 이 정도 체력이 없으면 이제 도망칠 때도 힘들기 때문에 체력을 무조건 채워야된다 물먹어도 체력이 좀 차네요 얘들아 물먹어 야 물빼 채워 물빼 채워 어 체력 많이 차는데 물먹어도 더 먹어 더 먹어 아 이거 한계가 있네 한계가 얘들아 가자 늑대는 조심해야돼 그지 먹을게 없어 왼쪽 토끼 토끼하나 봐야 돼 엄마가 잡을게 오케이 그렇게 빨라요 토끼가 오케이 엄마 좀 먹어야겠다 엄마 체력 좀 채워 채워놓게 오케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흐흐 어디로 가는건가 근데 나 제대로 가고있는거야 어 M 눌러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왼쪽에서 오지 않았나 저 나무에서 오지 않았나 아닌가? 아니야 지금 나 오른쪽에서 왔거든 그니까 저 저기 눈 표시에서 왔어 그니까 저 나무쪽으로 가란 얘긴가 그쵸 나무쪽으로 가라는거 같은데 눈으로 가야된다고? 우리가 눈에서 왔으니까 나무쪽으로 그냥 가면 돼 쭉 가면 돼 눈으로 가야된다고? 우리가 눈에서 왔는데? 나무가 근데 우리 집이 아닌가? 나무쪽이 시작집이었던거 같은데 왜냐면 내가 눈으로 계속 왔거든 나무가 집이고 여기가 눈 나무로 가야되나? 늑대 복수하러 가자고 늑대 못이기지 애들 일단 키워야되는데 자 가자 눈으로 가야되나? 나무로 가야되나? 그리고 저 위에 무슨 나무같은게 있거든? 독수리나무? 일단 저기부터 갈게 왼쪽 위 이쪽 어?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꽁짜 어 당황했네 얘들아 먹어 먹어 어 사슴이야 깜짝이야 사슴 엄청 먹는다 얘들 근데 얘네들 뭐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 사냥은 내가 다 하는데? 대충만 뭐 죽지않을정도만 주고 내가 다 채워서 사냥하는게 될거 같은데 내가 눈에서 왔는데 눈에서 왔어 아 눈에서 왔는데 눈으로 오면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내가 처음에 시작할때 나무에서 와가지고 눈으로 갔기때문에 눈누쪽으로 계속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여기로 갔을때 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세마리 최대한 살려가면서 해봅시다 1탄에서도 새끼도 죽고 그랬는데 어 여기가 맞네 눈으로 들어오니까 맵이 없는 맵이 새로 생겼어 그리고 저쪽에 나무가 생겼어 그러니까 일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처음에 네마리였어요 저 나무로 가야되는거지 가자 가자 나무로 갈라면 여기서 올라가야돼 왜냐면 지도가 안밝혀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가봤던 곳이라는게 이게 아님? 올라가자 올라가 우리 한마리 죽었어요 어 새끼이름은 뭐였죠? 솔 솔이였어 뭐야 대박 엄마좀 먹을게 흐흐흐흐흐 뭐가 부딪쳤는데 토끼야 타고난 사낭실력 돋네요 그냥 위로 가면 돼 흐흐흐흫 흐흫 흐흫 사슬만 한번 먹어야될것 같은데 체력을 금방 달아 달리지 말고 걷기에는 너무 느리고 쓰읍 중간 달리기 없나? 중간달리기 나무 위에도 알이 있을수 있으니까 알도 먹어주시고 됐다 요쪽이 맞는거 같애 처음 보는 맵이거든? 자 여기서 이제 멈춰줘서 체력 좀 채우고 맵 좀 확인해서 맞네 맞아 이쪽이야 우리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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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절대 엄마가 너네 죽이지 않는다 꼭 데려간다 킴, 뱁, 보라 보라가 하얀색 뱁이 검은색 킴이 주황색입니다 엄마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친엄마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꼭 살리도록 하겠다 저쪽 앞에, 봐봐 늑대 있는거 아니야? 빨간색 되게 많았는데? 늑대네 맞죠? 한 마리 물고 뛰자 차라리 저기로 가야되는거 같아 근데 한 마리 물어 간다이 돌파해 늑대 늑대 왼쪽 왼쪽 어어어어 늑대 너무 마른데? 어 이거 어떻게 해? 헐 너무 마른데?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어? 나 입에 있던 애들, 애들 없네? 왔어 어? 두마리 아아 걔가 없다 킴이 없네 킴 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일단 가자 일단 가 늑대가 근처에 있으니까 일단 가 얘네 먹고 일단 안잡혀 이거 이거 왜 안잡혀? 어 이거 점프하라네? 점프 어디갔지 한 마리? 우리 킴 어디갔어? 킴 킴만 없어 봐봐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야돼 다시나 차고 수컷을 차자고 늑대 만날 때마다 한 마리씩 없어지네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가 깨는덴데 일단 얘네 먹고 체력 채우자 어? 뭐지? 토끼보다 사슴 잡는게 좋다고 아 사슴이 없어요 일단 가자 아우 너무 배고프다 토끼 애들이 이제 쉽지않아 어 많이 컸어? 어 많이 컸어 애들 많이 컸어 빨리 키워가지고 같이 사냥해야지 이거 아 사슴이다 사슴 아니야? 저기 사슴 두 마리 오케이 뭐야 아이 사슴같이 생긴 돌이네 돋네 사슴인줄 알았네 일단 넘어가 두 마리 아 이 게임도 똑같네 1탄이랑 1탄에서도 계속 한 마리씩 죽었거든요 없어지고 막 떠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만드네 두 마리라도 잘 살리자 둘 만나 잘 키리자 뭐 이런건 얘기도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야되네 어 우리 셋 다 체력이 없어 어? 조심해 이상한 소리나 핸드 안 가지냐? 얼음인가? 어 이쁘네요 체력이 없어서 그런가 오른쪽으로 그 그거 보는게 안 보이네 야 왜그래 또 북은 바뀌었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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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 어디갔지? 얘들아 얘들아 아 소리난다 어디있어 아 쫄았잖아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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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쳐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 김하고 밥은 잘 데리고 다니라고 김 죽지 않았나요? 밥이 죽었나? 아 저 검은색인데 얘가 좀 자라서 그런가 색이 옅어졌네 합체된건가? 잘 좀 데리고 다니라고 감정이 이입돼서 안타깝다고 이거 분명 30분 뒤에 내가 쌍용 먹는다 이제 동물 나오는거 동물 잘못 죽이면 극들 당하거든요 보통 이제 캐릭터 지인군 죽였을때보다 더 심한 극들이 들어오는데 최대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주라고 아 이거 밥이 없어 먹을게 없어 토끼가 안 보여 동물보호협회들 많거든요 최대한 살려볼게 올라가 오늘 못 올라가나? 아 절로 가면 좀 위험할거 같은데 동물농장 야 이거 조심해 어 조심해 얘들아 물 빼채우자 물 빼채워 어우 맛있네 이거 맛있는 물이야 그거야 그 냉각수 냉각수 어? 물 빼채워 물 빼채워 얘들아 안먹네 물어 피 엄청 잘 차는데 아 아우우 넘어질 뻔했어 아아 점프점프해서 가란 얘기인거 같은데 맞죠? 아닌데 점프튀기엔 너무 너무 띄엄띄엄 있는데 저 끝으로 가보자 여기 길로 가면 되잖아 어어 오호호호호 얘들아 얘들아 빨리와 어디서 우는거야 어딨는거야 어디서 우는데 아까 오른쪽부터 아 여기있다 아 쪼끄매가지고 안보이는거네 그 안에 있어? 오케이 가자 안에 있는거지 뭔가 파묻혀있어 애들이 카메라 각도를 조종할수가 없어 무서워 위가 안빠져 여기가 어디죠? 어 여기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돼 오른쪽으로 넘어가야되는데 밑에 어리누이가? 물이지? 내려가면 요마일거같은데 띵띵대는데 배고파서 그런가? 여긴 아니야 여기 딱봐도 아니죠 왜냐면 북음도 소리가 안나기 때문에 여긴 아니야 어디로 가야돼 이거 먹이는 없는데 어차피 없고 지금 넘어가야될거 아니야 아 여기가 이거네 이래 아 맞다 이쪽이다 이쪽 어디 넘어가는길이 있는거 같은데 새끼들 맞았나 여길로 가는건가 새끼소리가 안나 무섭게 우리 새끼들 새끼들 새끼소리가 안나 새끼가 왜 밑에 있죠? 설마 새끼가 밑에 있는걸로 나오는데 설마 여기 밑에? 어어!! 괜찮아 죽진 않아요 약간 체력 좀 다는건데 지금 버그 걸린거 같애 새끼가 안보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나오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애 배 한번 털어주시고 여기 왔다 이제 잘보이네 버그였네 약간 약간 버그였어 이제 절로 가면 될거 같애요 저 나무표시로 그쵸? 야 먹을게 하나도 없냐? 역시 겨울이야 토끼 있을건데 토끼 이쪽 이쪽 맞아봐 이쪽으로 쭉 가면 되고 먹을건 없다 버그 잘찾는 빚이라고 약간 버그가 있어요 먹을거 찾고 시간 시간 보내는거보다 지금 빨리 달려가는게 오히려 더 나 애들 더 배고프기전에 어? 뭐 달린다 저기 저기 오른쪽 토끼 토끼 엄마가 밥줄게 아 엄마 체력 떨어짐 엄마 체력 떨어짐 엄마 체력 떨어짐 엄마가 힘이 없다 미안해 아 이거 계절이 좋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토끼 막 걸리는데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여기다 어? 설마 여기 우리집 아니야 옛날 우리집? 맞네 처음 집이잖아 집으로 돌아왔어 뭐야 우리 새끼 왜 저기있어 집에 가기 싫은가봐 어떻게 하는거지? 그럼 다시 저리로 가야되나? 저기 나무 세개 있는데로 우리가 온게 저쪽 눈쪽이고 우리가 온게 쫄깃쫄깃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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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도 안 아잠깐만 밥이다 아케잇 잡았고 잡았어 애들한테 밥주러 가자 애들이 배가 고파서 못 움직이나봐 아 이거 먹게 많은데? 우리 애가 저기있거든요? 저기서 왜 안움직임? 무슨일있나봐 한번가보자 버그인가? 근데 나 지금 머리..목이..목이..목이..저기..목이 물었구 저저저저저 저기서 둘이서 뭐하는거야 헉! 설마! 자세가 이상한데? 동물이라..형제 그런거 없잖아 설마 안돼! 안돼 이 녀석들 빨리 구하러 가야돼 이쪽인데? 왜그래! 배고파서 그런가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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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움직였어? 배고파서 그래 애들이 너무 굶었나봐 오! 커진다! 커진다! 좀 커졌죠? 둥둥둥둥 하면서 많이 컸어!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커졌어! 그러고 저기 세개 표시났거든요? 맵에 세개 표시 아까전에 안나왔는데 어..이게 미션이 진행된건가봐 얘를..얘네들 한번 구하고 삼거리로 가라 요쪽이죠 삼거리 하얀 여운이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쪽인데? 돌아서 가야되나? 돌아서 여기 굉장히 위험한데? 여긴 아닌데? 새끼들이 뭐다 이러면 새끼들 움직이죠? 어 움직여 저 삼거리로 가면 될거 같애 여기로 돌아서 가면 될거 같애 여긴 딱 올라갈수 있을거같이 생겼는데? 못올라가네? 딱 막혔어 누나 어떻게가.. 이쪽으로 돌아서갑시다 아니야 애들은 자동으로 쫓아와요 한바씩 우웅 눌러주면 돼 왜 두마리냐고 쟤 또 안와 배고파서는가봐 아아 그냥 오라니깐 먹을거 없어 그냥 물고 와야겠다 배고파진가봐 물어 물어 아까 같이 먹지 않았나 어 쟤 또 안와 얘네 안되겠다 얘네 너무 배고픈가봐 여기있어 엄마가 먹을거 가져올테니깐 아니 엄마랑 같이 저기 맵 넘어올려고 했는데 여기서 먹을거 어떻게 구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호흡볼빨인데 엄마 알아서 구해올게 제발 아 제발 먹을거좀 구해 어 저기다 되게 많아 토끼가족 어쩔수없어 야옹깡식이야 토끼 내 가족이야 하나 먹고 다다다닥 야아아아 우리 가족을 살려야해 우리 가족을 살려 이리와 이리와 우리가 식량이 되어라 우리 가족을 살려야된다고 하나 잡았구요 자 그 느낌 그대로 하나 더 하나 더 두개 필요해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잽싸네 이거 일로와 너 어깨 하나 더 잡았고 됐다 이쪽이 많네 일단 많으니까 엄마가 하나 먹을게 아 이제 엄마가 체력이 넘어었거든 엄마가 하나 먹고 어? 네이처어 체인지 계절이 바뀌었다 타임프레스 스트레인지 뭐야 내가 먹으니까 그냥 넘어가잖아 그냥 아니 맵이랑 상관이 없고 그냥 먹기만 하면 넘어가는거네 쟤네들 안 먹었는데 괜찮나 이중아 으 우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